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번째 인사드리네요. 제가 이렇게 조금 정신없이 일할 때는 꼭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쭉 한번 다시 체크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YMTEC과 SK리츠의 오늘 마감 데이터만 간단히 살펴보려고요. 우선 YMTE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는 미달이 없었어요. 청약률 100%입니다. 워낙에 배정된 주식수가 3만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달이 나왔다면 그게 조금 더 이상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오늘 집계된 청약건수는 총 21만 288주입니다. 이미 균등 배정 물량을 넘겨버렸죠? 그래서 예산 균등 배정 주식수는 1일차 기준 0.357주 이미 한 주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일이 되면 청약건수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다면 정말 정말 한 주를 받을 확률이 낮아질 테니까요. 청약 한도가 2,500주이신 분들은 비례 경쟁률이 2,500대 1을 넘어가게 되면요. 균등 10주만 청약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거금 총 1조 1,314억 원이나 유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비례 경쟁률이 벌써 1,000대 1을 넘어갔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 최근 IPO들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우선 1일차 청약건수 21만 건을 넘겼잖아요. 아주스틸보다도 많습니다. 물론 아주스틸은 환불금을 2일차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도 일진아이솔루스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1일차 청약 증거금도 보시면 아주스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규모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YMTEC의 오늘 결과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YMTEC은 공모 규모가 168억 원밖에 안 되고요. 아주스틸은 1,047억 원이나 됐거든요. 일진아이솔루스를 제외하고 다른 IPO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네요. 그렇다면 내일은 청약건수가 얼마나 증가할까?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보통 첫날 청약건수의 3배 정도가 늘어난다고. 아주스틸, 원티드랩, 맥스트를 제외하고는 다들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YMTEC도 단순히 3배를 잡았습니다. 사실 YMTEC은요, 기다려야 하는 환불금도 없고 청약한도 때문에 빨리 1일차에 결정하고 청약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3배까지는 안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3배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총 60건 정도가 되겠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0.125주가 되겠습니다. 청약자들 중에서 12.5%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건 뭐 그냥 복권이나 다름이 없네요. 그래서 청약 증거금도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1일차 대비해서 2일차에는 10배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YMTEC은 오늘 결과를 보니까 균등 한 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 보여서요. 그렇다면 비례 경쟁률 2,500대 1에 넘기게 되면 청약을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그래서 10배까지는 안 잡고 7배 정도만 잡았어요.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내일 실시간 경쟁률 체크하면서 다시 언급드리기는 할게요. 아무튼 7조 기준이라면 비례 경쟁률 6,667대 1 정도가 됩니다. 비례 한 주 받기도 엄청 어렵겠는데요. 우선 이 정도까지 오늘자 데이터 정리하시고요. SK 리츠의 2일차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제도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유리했는데 오늘도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경쟁률 17.6대 1로 가장 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까지 유입된 청약 증거금을 계산해 보면 약 1조 2,851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SK 리츠에도 정말 많은 자금이 유입된 거죠. D&D 플랫폼 리츠의 2일차 데이터를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그때는 경쟁률 가장 높은 증권사가 NH투자증권이었고 3.6일 대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약 84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D&D와 비교하면 SK 리츠의 2일차까지 엄청 많은 자금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고요. D&D 플랫폼 리츠는 2일차에 비해서 3일차 마감일에 증거금이 2배까지 증가했었거든요. SK 리츠에는 자금이 조금 더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3조와 4조 기준으로 경쟁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선 참고만 해서 보시고요. 내일 실시간 경쟁률은 제가 커뮤니티 글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참고해서 봤을 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표에서 바뀔 만한 부분이 크게 없어요. YMTEC KB 증권 50% 등급 고객 기준으로 최대 한도 3,500만 원을 동일하게 YMTEC에 청약했을 때와 SK 리츠에 청약했을 때를 비교해 봤었죠. YMTEC 제가 균등 한 줄을 운 좋게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균등 한 줄을 받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2,500주 풀 청약하셔도 0주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SK 리츠는 3,500만 원으로 14,000주를 청약했을 때 경쟁률 114대 1을 가정하면 총 123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YMTEC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D&D 플랫폼 리츠의 주가를 보니까요. 5,320원에 마감했더라고요. SK 리츠도 이 정도의 열기를 받는다면 마이너스는 안 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절대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일 실시간 경쟁률 계속 체크하시면서요. 이렇게 예상 수익 다시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다행히 저는 KB증권의 청약한도가 25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YMTEC이 할 수 있는 만큼 청약을 하고 나머지 자금을 SK 리츠에 분배할 것 같습니다. YMTEC을 한 주라도 받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다들 아마 청약한도도 다를 테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다를 테고 투자 성향도 제각각 다르실 테니까요. 자료를 참고만 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맛있는 저녁 든든히 챙겨드세요.